안녕하세요 브릴입니다 오늘은 멕시카나에서 모두의 마요치킨을 시켜봤어요 나초튀김, 코코데이빌소스, 갈릭찹찹소스, 더블치즈볼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ר BOX 张쌈 포도에 oily 흡수 진짜로 스테이예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그렇죠 소시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나라 치킨 진짜로 잘 만드는 거 같애 콜라 뼈에 흔들며 밥과 일을 많이 먹으면 어떡해져서 요? 입안에서 정말 muchís.. 네, 황금통inks 너무 Schwar veins 지금 우린 이 뼈가 몇 개가 흘리기도 하니 매운 맛도 좋습니다. 맛은 매운 맛이에요. 달콤한 맛을 줘요. 맛이 나빠질이 있어요. 달콤한 맛이에요. 달콤한 맛이에요. 달콤하고 고소해요. 아... 하... 이미 뭐지 뭡니까 일단 이 점차 그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rs 이 점차 쫀득한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시고요 고춧가루 고구마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요네즈 마요네즈 바닷물이 바닷olith 격을 넣으면 맛있을때 고기 너무 맛있어 또 뻑살 고춧가루 크림카롱 독튀김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너무 맛있어용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여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도룬에 쫄깃쫄깃 쫄깃쫄깃